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최준철 대표의 주식 FM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FM 가이드. 두 번째 아닌가요? 가만히 계세요. 글쎄 좀. 오신 거는 두 번이고. 답보롬 같네 이거. 왜 이렇게 출연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까. 인사도 시키기 전에 계속 나와요. 수정을 하려는. 시간으로는 세 번째 시간. 방문으로는 두 번째 방문. 그런 거는 정프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제 위주로 생각했네요. 그것마저 안 하면. 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최준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등장하셔서. 네. 또 왔습니다. 우리 주식 FM 가이드라는 게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 야전 교범.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FM이요? FM이라는 게 야전 교범. 왜냐하면 저는 에어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전 뭐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래? 네. 저는 이제 공군에는 필드 매뉴얼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에이. 그럴 게 아니라. 있는데 정프로가 모르는 거지. 당신은 저. 할 줄은 딱 같지. 보직이 뭐였어 보직이. 저 총무요. 총무? 군대도 총무가 있나?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공군 비해하시는 거예요. 총무특기 7공특기가 있어요. 공군 총무는 무슨 일이에요? 공군 총무요? 저는 식당에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식당에서 무슨 일이에요? B.O.Q 관사 관리도. 네? 식당에서 밥했죠. B.O.Q 관리병이었어? B.O.Q도 관리하고. 내가 B.O.Q 있었잖아. 저기는 장교니까 장교 숙소가 B.O.Q니까 B.O.Q 있었지. B.O.Q가 장교 숙소가 아니에요. B.O.Q가 독신자라는 뜻이야. 아 그래요? 네. 바첼러. Q는 뭐예요 도대체? 응? Q는 뭘까? 야 우리 세 글자 중에 한 1만 5대. 5는 5부겠지? 여태까지 교육팀 관리도 하고 있죠. 우체국에서도 좀 있었고.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여러 군데 있었다고요? 저 댁이 여러 군데 있었죠. 이발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발병? 네. 당연히 저걸 못했구나. 문제사병. 아니야. 아니 아니야. 관사 정국장들은 그걸 말뚝이 내거든. 정영진 병장 정말 데리고 있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 저를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다는 거. 하여튼 그 필드 매뉴얼은 야전교범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야전교범을 우리가 하게 된 이유는 요즘 사실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어렵고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는 둘째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적어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여러 차례 겪어본 실전으로 겪어본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답을 내려달라. 이런 컨셉의 방송은. 지금 사고팔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 투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렇게 우리 최진철 대표님을 모시고 좀 오늘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방송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하고는 달리. 왜요? 지난번 우리 둘이 했잖아. 대단히 순조로웠을 텐데. 김 프로 정포 둘이 하는 방송은 정말 물 흐르듯이. 어쩜 그렇게.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일에 딴지를 오는 분이 계셔가지고. 군기를 좀 갖추고 하겠. 인내심이 필요하실 거예요. 모든 얘기에 딴지 그리고 모든 얘기에 부동산 이야기가 들어갈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리고 87%가 불만이야. 오늘 어떤 얘기합니까? 대표님. 지난번에는 제가 태풍에 빗대서 결국은 태풍은 좀 지나갈 거다. 언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나갈 거다라는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그런 또 필드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약이 되는. 좋은 얘기네요. 과연 그러면 어떤? 혹시 정프로님은 칠거지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칠거지약? 칠거지약도 알고 플러스 삼불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칠거지약은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쫓아낼 수 있는 조항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불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쫓아낼 수 없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세 가지 거부권? 뭔가 정상참작할 수 있는 요건이구나.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아내가 나의 어려운 시절부터 같이 했던 아내다. 조강기체일 경우엔. 혹은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부모의 상 3년을 같이 했다. 이런 경우 하여튼 세 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삼불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사항이 그러면은 뭔지는 아시나요? 그럼 뭐 아들 못 낳고 전부 다는 제가 모르는데. 질투하는 거 있었던 거. 아 질투하는 거 있죠. 투기의 죄가 제일 큰 거지. 아 투기 맞아요. 투기 투기. 뭐 하나 있잖아? 금투기 이런 거 말고. 수다스러우면 안 된다고 이것도 있었던 거.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전염병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전염병 그거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건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의지로 안 걸리려면 안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전국 코로나는 특별히 말조심해라. 사실 이게 뭐 훔치는 것도 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좀 사대부들의 좀 꼰대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좀 나온 건데. 제가 이 칠거지약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최준철의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칠거지약을 한번 제 나름대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밌겠다. 재밌겠는데. 내용이 똑같지는 않고요. 일단 7가지라는 거. 아니 여기서 잠깐만. 2%가 나오니까 정석. 최준철의 주식 투자를 위한 칠거지약이 독창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최준철만 바꾼 겁니까? 제가 칠거지약만 알고는 있었는데 샤워하다가 문득 떠올라가지고. 아 그럼 독창적이라는 얘기. 샤워하다 말고 나와서 얼른 이제 메모를 하고 거기에 이제 7가지를 추가로 생각해서 한번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원래는 한 5가지였는데 2개는 좀 억지로 넣은 느낌이 좀 있을까요? 아 이건 뭐 한번 들어보시고 평가를 7개가 다 마음에 드시진 않을 것 같은데. 들어보고 억지로 넣은 게 뭔지 한번 찾아 봅시다 그러면서. 이건 조금 무리다 싶은데. 여기서 칠거는 이제 쫓아내는 7가지 이유인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들 7가지. 이런 거 안 된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은 주식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정신 상태를 만드는 그런 어떤 군대로 치면 정훈 교육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훈 교육도 중요해요. 정훈병은 안 했어요? 정프로? 정훈병도 잠깐 했었어요. 아 그럼 안 하신 게요. 문제사병이었구나. 정프로 내가 볼 때 당신이 전투기 모으는 거 말고도 다 했구나. 공부에서. 뭘 시켜도 적응을 못하니. 왜 그래 진짜. 군 전체를 돌리실 수 있게. 운영하실 수 있게. 진짜 우리 공군에는 그 노마드. 아니 좀 TMI긴 한데 노마드 특기라고 있어요. 노마드? 그 특기가 이제 각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육군도 포병 있고 운전병 있잖아요. 노마드 특기가 있어요. 육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한 1년 반 동안 모든 특기 교육을 다 받아요. 모든 특기 교육을 다 받아서 운전도 하고 뭐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노마드 특기가 있습니다. 공군만의 독특한 장점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7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들어갈까요? 제가 이제 7가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원래 칠거제약 중에서 제가 만든 거랑 유일하게 딱 하나 겹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질투를 부리는 겁니다. 투기. 네. 투기. 옛날 말로 이제 투기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질투면 나보다 수익률 높은 사람들 질투하는 거? 수익률 높은 사람 혹은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 특히나 좀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그런 사람이 있지. 그리고 오늘 뉴스에 급등주가 나왔는데 그 급등주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질투를 가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수많은 격언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인용되고 많이들 또 공감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이게 좀 심한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남자되는 거가 특히 더 배합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땅을 사면 뭐 이런 거에서 볼 수 있죠. 약간 불로소득 이런 것들을 로또에 당첨이 됐다. 특히 더.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뭐 아파트를 사는데 돈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이게 현대 자본주의랑 결합돼서 더 많은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잘 되는 것도 참 짜증나지만 잘 안 되면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어요. 잘 돼서 아픈 것보다 잘 안 돼서 좋은 게 더 커. 그 자체가 악인데요. 악. 무슨 진짜 그래? 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 진짜 잘 안 못 되면 신나. 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본의 성향은 다른 걸로. 우리 위기 시리즈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남들 고생한 얘기 있잖아. 예를 들면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땐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그 친구가 딱 만났더니 갑자기 뭐 와이바오 딱 타고 나서. 내가 사업해서 엄청 벌어서. 그럼 왜 그럴까. 이런 좀 배 아픈 건 있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신나고 그러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회사 같은 데서 누가 막 야 나 어디 저 주식 사갖고 막 이천 먹었어. 막 이런 거 하면 이제 배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갑자기 거기가 막 상패됐어. 그러면 아우 어떻게 해. 아유 큰일 났네. 잘 또 이겨내겠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옥상 올라가서 또 씩 웃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러워 님이 솔직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죠.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실제로 저희 이제 장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위가 주식을 하니까 주식 얘기를 제가 초반에 이제 나눠봤는데 경험 있으시더라고요. 88년에 주식을 조금 하셨었는데 그 동기가 그 동네에 있는 학부형 한 명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가죽 소파를 샀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부형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교사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학부형들이랑 아줌마들이 보통 이렇게 좀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형이라는 게 참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약간 경량관계죠. 깨매한 그런 관계인데 아들 친구 엄마 또는 딸 친구 엄마. 뭐 자식을 통해서 좀 대리전을 하기도 하고 되게 묘한 관계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극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얘기를 듣는 거 보면서 대부분의 이제 출발점은 질투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 저 집에 천소파가 있다가 그냥 방석으로 바뀐 거 아니야? 끝에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주식을 뭐 시작했다는 걸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주식을 되게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일 때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좀 좋지 않은 태도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식을 좀 만만하게 보고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보다 좀 지적으로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가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나도 노력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저 사람의 운과 나의 운이 뭐 내가 못하면 못했지 덜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것 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작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문제고요. 주식 투자의 출발을 질투해서 시작하지는 말아라. 네. 보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주식이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배당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되는 급등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급등주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은 오히려 좀 위험하고 리스크가 좀 점증한 걸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데 이 급등주를 보면서 듣는 사람이 저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급등주로 빨리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부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도 버는데 나도 저기 동참해서 좀 같이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시기심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좀 더딘 주식, 길게 보는 주식 이런 것보다는 좀 급등주에 많이 기웃기웃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건 충분히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러면 꾸준히 성공하기가 어려운. 근데 기본적으로 탐욕과 비슷한 말이 질투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주식을 시작합니까? 뭐 당연히 누가 주식에서 돈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많은 고민 없이 주로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지니까 좀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렇게 시작을 하거나 이제 또 뭐 급등주에 이제 좀 기웃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좀 돌아보시고 하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담보를 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시작은 그렇게 해도 다시 또 과정을 제대로 하라 그렇죠. 그리고 뭐 책 몇 권만 좀 읽어보시면 이제 투자 대가들은 이 질투심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의 성적은 저 사람의 몫인 거고 나의 몫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건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생 전체를 보면은 확실히 다른 사람이 올린 어떤 실적 수익률 이런 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99년도에 뭐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도 급등한 IT주들을 따라잡지 않았던 이제 그런 또 면모를 보여줬던 게 이제 그런 단단한 마음 좀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오롯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투자한 주식에 집중하는 걸로 이제 성공을 거둔 케이스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선과학의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 남의 인생은 남의 거 이렇게 딱 구별줄 수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된다는 군중심리 안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질거지야로 넣은 겁니다. 오죽하면 이제 서년들도 이제 서녀라고 했지만 사대부 꼰대분들도 이제 이거를 뭐 결국엔 뭐 질투심을 부려서 좋은 사대부도 있었겠죠. 아 뭐 내가 이렇게 핸섬하고 잘난 사람인가 이렇게 질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다 안 좋은 결과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명문화했을 거잖아요. 아무도 나를 질투 안 해. 그건 아니고요. 아이프를 비롯해서 아무도 질투를 서로 질투를 안 해. 그건 좀 슬픈데요. 너무 힘 빠지겠죠. 그럼. 칠거지야들에 질투를 넣은 건 전형적으로 그냥 남자들이 만든 룰이에요.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여자하고 뭔가 썸씽이 생기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군요.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한다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환영해. 그럼 어떡할 거냐. 딴 여자만 내가 오히려 좋아해. 더 화날 수 있어. 그 여자랑도 오히려 친해져. 동상 이러면서. 동상. 고생이 많지. 자식도 키워주고. 여튼 남 잘되는 거 배아파하지 말고 남 못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나의 투자 방법 나의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워나가라. 나가라. 네. 그렇습니다. 자. 질투 부리지 마라. 이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송구아. 네. 2번. 2번은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욕심이라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욕심은 이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심이라는 거를 억지로 제거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탐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도한 욕심? 네.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 기대감과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업이든 투자든 일이든 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현실은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점프를 3m, 4m씩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마이클 조던 뛰는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달에 가면 이제 좀 더 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1% 금리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제가 중력의 예를 드린 건 저는 금리가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기본적인 벤치마크로 많이 삼는데요. 금리가 1% 시대인데 0.100%만 더 주면 은행도 옮기고 이러시는 분들이 주식만 하시면 따불은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적절한 수준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절면은 빨리 하고 이익 실현은 가능하면 참아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종목에서 7종목은 지고 한 3종목에서 이기더라도 이길 때 큰 폭으로 이기면 그게 수익인 것이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 말은 좀 올라서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최준철 프로가 하지 말라는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지 싶어서 바로 끊으면 그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예를 드신 거는 좀 탐욕에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분산을 했잖아요. 이게 탐욕이 있으신 분들은 분산을 안 합니다. 한 종목 거기다 신용도 걸고 이런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탐욕이라고 한 거고요. 분산을 해서 그중에서 오른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해요. 10종목이 다 올라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탐욕인 것 같고요. 그거는 18타자 같은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건데 그건 좀 탐욕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탐욕이 올바른 기대인데 이 프로가 얘기하는 10종목으로 분산한 게 아니라 10종목 다 지금 따블를 먹으려고 지금 그거는 탐욕. 막 산 거지. 그러다 보니까 10종목이 된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빠지는 종목도 나오고. 그럼 최 프로님께서는 원했던 주식 그러니까 잘 찍은 종목이 한 15% 정도 수익이 났어요. 10% 할 과정에도 좋고. 조금 더 지고 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욕심을 버릴까? 이럴 때 뭘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다시 내려오거나 그러면 내가 탐욕 부려서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 수익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봤다. 거기까지 갖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5% 이익이냐 10% 이익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프로님. 지금 10% 먹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만약에 이 회사는 15,000원까지 가 회사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50%, 그러니까 15,000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내가 15,000원을 받는데 나중에 2만원, 3만원 가더라도 나는 15,000원에 파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내가 정답이죠? 이게 보유 종목이 올랐을 때 이게 더 가는 거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는 저는 고스톱에서 고 부르는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예는 약간 패를 좀 안 본 상태에서 고를 하느냐 맞느냐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거에 좀 가까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멘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패와 남의 깔려있는 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대부분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 패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태반이고요. 배당을 잘 주는 시멘트 회사를 갖고 있는데 배당이 얼마가 나온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이제 패를 안 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매 시간 나오냐? 더블 드래곤다. 진짜 좋게 생각하나 봐. 지금이라도 살까 봐. 아니 심각하더라고. 그때도 보니까 현장을 가봐야 되네. 지금은 들어오셔도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는 예를 들면 PR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그간의 어떤 가치 상승분이라든지 뭐 더블 회사 같으면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가 올라서 배당 수익 한 4%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다른 종목 중에 6%짜리가 있다 이러면은 요걸 팔고 저걸 살 수 있고 조금 더 함수가 복잡해서 딱 하나로 끊기는 좀 뭐하지만 최소한 내 패 각자의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내 패에 대한. 그게 가치 투자 적일 수도 있고 트레이더 적일 수도 있고 수급적인 면이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든 간에 탐욕이 앞서면 이런 판단들을 가치 투자자건 트레이더건 간에 다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트레이더들도 그런 욕심을 제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장치들을 많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트레이더는 뭐 일부러 제약 조건을 막 만듭니다. 뭐 관심 종목도 딱 10개만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뉴스도 뭐 아예 모니터에 안 뜨게 한다든지 딱 자기가 집중하는 포인트에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욕심을 자제하는 그런 나름의 방법들을 다들 갖추고 있는 거죠. 가치 투자에 해당하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가 지금 30점을 낳았으니까 한 바퀴 더 돌면 60점이 될 거라는 그냥 그 막연한 기대로 골을 외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똥상피 빗상피 두 장이 다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쪼커도 심지어 한 두세 장이 더 묻어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 그러니까 패를 충분히 보고 나서 내가 골을 외쳐야지. 그냥 점수에 내가 함몰돼서 여기서 탐욕을 부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탐욕을 부리면 막 다음 패가 막 싹쓸이가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의 상상들을 하는 거죠. 죽은 애가 갑자기 자기 관계도 없는데 막 부축이잖아 보면. 남자는 고지 뭘. 여자 할 거냐고 너. 너 여자야? 이러면 가야지 또. 그래서 이게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가치투자적 관점에서는 이제 또 이거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리스크와 리턴에서 저희는 항상 리스크를 먼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덤프트럭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게 내 차가 예를 들면 뭐 두 돈 반이면 뭐 한 5톤 정도는 지나갈 수 있는 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건너고 아 이제 건넜다 이게 이제 리턴인 건데 보통 이제 탐욕이 앞서면은 체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보다는 일단 저 너머에 있는 거가 눈에 보이면서 앞에 있는 리스크를 체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일단 가치투자적 관점에서는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범하시는 게 이제 어려운 길보다는 좀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이 뭐예요? 쉬운 길이 뭐 극둥주를 산다든지 예를 들면 뭐 테마주를 산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정상적으로 뭐를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탐욕은 좀 더 쉬운 길 그리고 일반적으로 쉬운 길 내지는 지름길 그리고 좀 남들이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좀 더 욕심을 채우기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믿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저 참 신기한 게 여러 종목들을 참 저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단순하고 알만한 종목 누구라도 들어본 종목에서는 그렇게 많이 매력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2010년도 11년도 이때 이제 기자분들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자분들이 어떤 종목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모레에 한참 빠져 있을 때여서 여기자고 하시니까 잘 알 것 같아서 이제 아모레를 권했습니다. 아모레를 사시죠 그랬더니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차화정에 해당하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다음, 다음을 이제 외치시더라고요. 아, 지금 원하는 답이 따로 있구나. 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제 저를 이렇게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뭐하러 물어봐. 그러니까 아모레는 다 아는 종목이고 그건 뭐 있겠어? 반영된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뭐 화장품 더 팔려봐야 얼마나 팔리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사실 쉬운 길이고 좋은 길,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안 먹히고 사실 차화정이라는 게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화학은 저희 심지어는 저희 내부 애널리스트들 화학은 따로 섹터를 배분을 합니다. 전문 요원으로 아예 그냥 만들거든요.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화학 종목 이런 거 LG화, LG화학은 특히나 그중에서도 정말 복잡하거든요. 사업 구조가.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훨씬 편안해하시고 왜냐하면 주식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을 보면서 저거는 저분이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언론고시 다 패스하신 분들인데 저거는 이제 욕심의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오히려 어려운 밀보다 좀 쉬운 길. 그런데 그 쉬운 길이라는 게 사실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그 사람이 잠깐 쉽다고 느끼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 그렇죠. 굉장히 좀. 나는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어프로치를 어렵고 쉽게 하는 것보다도 속도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매매 기법이라고 막 책도 쓰고 그러더라.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첫 쌍에 따라잡아라 뭐 이런 거 있거든. 아, 상한가 딱 나오면. 옛날에 증시 경험 중에도 있었어요. 첫 쌍은 무조건 사라. 왜냐하면 그때는. 다음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잖아. 그게 상한가 폭이 넓혀지기 전에 뭐 나름 유행했던 거. 5%, 8% 할 때는 뭔가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쳤기 때문에. 아, 무조건. 만약에 종가 부근에 상한가 따라잡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팔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계속 반복하면 기하급수준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굉장히 편안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상한가 따라잡으면 그날 바로 아마 마이너스 한 20% 수익률이 날 거. 네. 이게 퍼지면서 그 방법이 사실 좀 수그러들었는데 이제 상한가를 따라잡고 내일도 상한가가 될 거야. 뭐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왜냐하면 저희처럼 뭐 분석하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쉬운 길이 죽는 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좋은 길은 좁은 길이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네. 저는 이제 탐욕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적정한 기대수익률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리에 예금하는 것보다 조금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금리의 두세 배 정도를 좀 목표로 하겠다 이러면은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주도 살 수 있고 뭐 저퍼주도 살 수 있고 그러면서 뭐 일부는 뭐 좀 좀 더 꿈이 있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대수익률을 그냥 딥다 높여놓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급등주나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는. 이미 뭔가 매기가 막 몰리고 있는. 꿈으로 가르쳐 주식들을.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게 금리의 두 배 세 배 정도를 좀 꾸준하게 하시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큰 수익이 되는 건데 좀 길게 못 보시고 너무 짧게 이것도 사실 탐욕이죠. 너무 짧게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좀 스스로를 좀 옥죄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탐욕을 부리지 마라. 네. 선거처럼 안 되면 또 테마죠. 대선 테마.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근데 그걸로 또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있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대선 테마. 저는 이제 5, 5, 5, 7 거 다 하진 않았지만 널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안 넣은 게 과시욕이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딴 것만 얘기하고 이런 건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해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대선 테마주로 하여튼 몇 억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 하여튼 본인의 나름의 투자 철학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개 중 몇 개를 일단 일단 골라. 그래서 경선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판다는 거예요. 본인은. 저도 뉴스에 팔아요. 기법이 있군요. 대선 테마주 매매 기법이 있어요. 궁금해 정말. 웬만한 나라 조식시장이 이렇게. 대선 테마주? 유력인과 뭔가 인맥으로 얽힌 회사라는 이유로 테마가 형성되고 모르고 그러는지. 후진국에는 그게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럴까요? 후진국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확인해보지는 않죠.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아니 정치라는 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후진국이라는 얘기네. 우리나라 후진국이라는 얘기네. 정치라는 게 사회적인 리소스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해인데. 그러면 정치 리더십이 굉장히 파워가 집중돼 있으면. 너 옛날에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M&A라는 게 대부분 국유자산 불화하고 그런 거였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시에 반영이 되죠. 대선 테마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테마주라고 봤을 때는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이 높은 시장이 테마주가 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A주 시장 같은 게 완전히 따로 움직이거든요. 테마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도. 그런 홍콩 시장만 해도 그런 게 좀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시죠. 그러면 질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탐욕 부리지 말아라는 게 두 번째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신과 함께 우리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식 FM 가이드 필드 매뉴얼. 필드의 필드예요. 필드. 필드. 필드 매뉴얼. 여러분께 정훈 교육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칠거지약. 오늘은 주식 투자자를 위한 칠거지약 7개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두 개 했고. 세 번째 거 갑니다. 개미와 배짱이 오아처럼 배짱이처럼 결국 살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주식을 사기 전에 두 가지의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해하는 거.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주식을 제외하고 다른 자산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을 산다든지 하다못해 컴퓨터 하나만 사도 정말 검색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다나와 네이버 애누리 해가지고 하시는데 유독 주식을 사실 때는 분석을 하지 않고 남의 속삭임에 좀 더 기회를 기울이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건가요? 주식은요. 중고가 없어요. 차는 사자마자 중고 되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새 거야.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려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이 잘못됐어도 교정할 수 있다는 집이나 PC는 그럴 수 없지만. 중고가 아닌데도 반 가격도 되고 10분의 1 가격도 되는 건 생각을 안 하나 봐. 그 전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약간 가치 투자적인 관점인데 남이 아직 모르는 거를 먼저 분석해서 알아내는 거. 이게 사실 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일종의 히든카드인 거죠. 저희는 총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발현이 되지 않더라도 일치하는 가격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니까 할인된 가격과 남이 모르는 걸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게으름을 피워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들은 반대로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부 대충하고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미 다 밝혀진 장점. 그 주식의 장점에 흥분하는. 정확하게 반대로 하시거든요. 이걸 내가 왠지 알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알아도 사실 이게 우리 DNA에 새겨진 인간의 본성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먼 이슈보다는 좀 가까운 이슈에 더 많이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 걸 접했을 때 좀 더 나쁜 걸 접해도 부풀리고. 약간 이런 상상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좀 커지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리고 기업 공부라는 게 이미 공개된 자료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대부분의 이미 알려진 정보는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안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 안 알려진 정보가 속삭임이에요. 바로. 나만 알 수 있는 그 정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속삭임이라는 것도 진짜 독점적인 어떤 정보면 괜찮은데. 뭐 늘 그렇듯이 나한테 그 정보가 들어올 때쯤이면 거의 대부분이 아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회계사분들이 기업 분석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우외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듣고.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 네트워크 상에서 그런 좀 독점적인 정보들을 많이 이제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산 투자를 안 하고 이제 그게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배팅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슈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게 무서운 게 그 이슈가 사실일지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상승으로 나타날지 하락으로 나타날지 알 수가 없고. 그게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작지만 나중에 가서 크게 봐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대로 안 되면 그다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거는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에 계속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른 걸 못 보고 굉장히 이제 좀 고집을 피우시거나 그런 이제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속삭임이 이런 경우가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거를 속삭여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주식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권위가 있는. 이 쪽도 굉장히 훌륭한 친구 중에도 그런 애 있잖아요. 칵 신뢰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도를 걷는 친구야. 그런데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게 있대. 그러면 사실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는 싹 어딘가 사라지고 그 전달해 준 이 사람이 오버립이 돼. 이 친구의 삶의 태도로 봐서는 이거는 돼. 이렇게 되는 게 오버립이 있어요. 메시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메신저가 보인다. 왜냐하면 저도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얻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분리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가서 체크를 좀 해보고.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체크도 해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저 얘기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 작업을 게을리하게 하는 게 또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네요. 하여튼. 공부를 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이게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들께서 자녀들한테 어떤 충고와 잔소리를 하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면 훌륭한 사람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정작 본인은 정작 본인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과연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나 이렇게 한 번 좀 자문을 해보시는 것도 좀 자극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성적 잘 나오길 바라는 이런 도둑놈 심보라고 선생님들이 맨날 이렇게 혼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주식 투자할 땐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에는 돈 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인을 못하겠네요. 아니 뭐 우리 대표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당연한 거죠. 내가 그 많은 내 아주 소중한 돈들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내가 투자한 회사에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칠거지약 중에 게으름 하나 나왔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실패 혹은 실수의 원인을 남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혼이 깨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한번 다뤘지만 틀린 것보다 맞는 게 더 많으면 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맞는 빈도를 늘려가도록 계속 교정하고 배우고 하면서 가는 게 저는 투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 여전히 실수를 하고 있고 대신 이제 거기서 어떻게든 배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근데 또 다른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길인데 문제는 그 실수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실패하고 실수를 했는데 이게 내 탓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뭘 배워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상황탓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도 실제로 2008년도에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아 왜 하필 내가 이 투자금 그때는 이제 좀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때 금융위기가 와서 나를 이렇게 못난 펀드메이저로 만드나 이렇게 남탓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남탓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시장탓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황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절 탓이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해서 제가 배운 내용인 거죠. 남탓을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런데 남탓을 하는 게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옛날에 했던 시장이 나빠서 요즘도 이런 얘기 불만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개별 종목에 투자했을 때는 대주주가 잘못해서 대주주가 내가 그럴 것까지 어떻게 알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대주주한테 하거나 요즘도 보면은 좀 폭락한 종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후속자 코오롱이나 이런 좀 하는 것 같은데 대주주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작전 세력에 당해서 아 이거 많죠. 네. 그랬다. 그리고 뭐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제 이런 것. 그것도 많더라. 요정도가 저는 생각이 나던데 나한테 귀속 말한 놈 그 책임도 많이 돌리는데 네. 니가 오른다며 인마. 그래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한테 저 추천 종목 얘기해 주지 말라고 잘되면 자기 탓이라고 그러고 안되면 우리 탓이라고 그런 나름대로 수칙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프로 2프로도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방송국을 추리고 꽤 오래 한 거잖아. 네. 10년 가까이. 그러면 이제 정프로나 2프로는 뭐 이 금융시장을 잘 경험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전직이 뭐 저거라 했는데 가끔 가다가 뭐 국장이나 부장이 어 비 한 잔 해. 가. 그러면 막 빙빙 돌린다. 요즘 어떠세요. 그러다니 하는 얘기가 아유 뭐 좀 줘봐. 그런데 내가 진짜 한 번도 뭘 사보라고 권유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대난한 인내심인데요. 단 한 번도. 우리 가족한테도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걸 사보라고. 대단하신데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예외를 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 이건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입금을 시키고 만약에 3천만 원 입금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뉴치 마라. 그 대신 여기에서 먹는 건 당신 거고 손해만 하면 내가 다 벌충해준다. 나 이렇게 해요. 책임 운영을. 이렇게 몇 번 해준 적이 있어. 가족 간에는. 그것도 사촌인 게 아니라 친족일 경우에. 그런데 내가. 아빠. 아빠 저도 좀. 그걸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그렇게 크게 욕을 안 본 거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딱 앉아 있으면 뭘 그렇게 추천하는지. 답답하더라. 답답해.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앉아서 보면 그렇게 얘기가 하고 싶은가 봐. 뭘 해보라고. 뭘 해보라고. 그 작가들이 또 그걸 또 하잖아. 아 작가분들이. 그럴 때는 내가 가서 그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맞는 게 반이고 틀리는 게 반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맞으면은 자기 자기가 잘한 거야. 틀리면 나한테 와서 또 그러는 거야. 누가 얘기했는데. 막 또 답답해. 그러니까 절대 있잖아. 절대 심각한 게 하더라도. 절대 어디 가서. 다른 인더스트리 가서.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현명한 수칙이십니까. 그건 직업을 단축시킨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필드 매뉴얼 중에 한 대로 올려야 되겠지. 참 신기한 게 저한테도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만하다니까 지금. 그러면 최준철 대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끝나면 이런저런 종목 얘기하는 줄 알겠다. 최준철 대표가 뭐라 그러지. 그 방송 말고 방송 끝나고 뭐라 그러지. 그럼 이제 조용히. 아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방송 끝나면 다 집에 가고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냐.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핑계는 많은데. 그러면 시장이 나빠서 그렇다면.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러면. 벌었냐. 다 성적이 좋으냐. 사실 좋으나 나쁘나. 사실 성적은 계속 갈리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반성을 하죠. 정말 시장이 나빠서 떨어졌는데. A라는 주식을 샀어요. 이게 뭐 이익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 기대감을 갖고 샀어. 그런데 시장이 나빠서 떨어지기도 하고. 대주주가 뻘짓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사서 갖고 있었을 뿐인데. 내 잘못 때문에 떨어질 일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외부 환경 어떤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데. 내가 뭘 반성해야 되죠. 그럼? 공부 안 했잖아요. 공부하시라고 조각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외부 환경 때문에 떨어진 걸 내가 예측을 못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트럼프가 저 친구랑 저렇게 싸울 줄을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 어떻게 반성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해서 시장이 나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더 떨어지는 폭 자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책을 보고 같이 투자를 배웠지만. 저희 1세대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이천훈 사장님, 허낭버 사장님, 강방천원 이런 분들은 원래 남들처럼 주식을 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덜 잃을 수 있을까. 보니까 장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사야 되겠구나. 혹은 경기를 좀 덜 타는 걸 사야 되겠구나. 1등 기업을 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했더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의 누군가가 해서 같이 투자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같이 투자자라고 불리게 된 게 1세대 같이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그게 저는 다 그런 교훈에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반드시 일주일 이상 거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서 덥석 샀는데 했으면 이건 내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건 그랬겠구나라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데. 외부 요인으로 갑자기 주가가 급락한다든가 하면. 저는 스스로 반성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운이 나쁜 걸 탓할 수는 있는데. 공부했어. 분할 매수도 했어. 확인도 했어. 샀는데. 트럼프가 시즌 비극을 싸워. 수축가가 떨어져. 내가 뭘 반성해야 돼. 그때 기다리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찍었던 방송처럼 일단 지나가기를. 교훈을 꼭 얻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을 때. 남 탓을 하면 그래도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좀 반복할 수 있다는 거. 만능 도깨비처럼 아무 시장에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있겠어요. 세월을 낫기도 해야지. 그게 힘들지. 하여튼 그렇게 남 탓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대주주에 대해서도 알려고 노력을 했는지. 하여튼 충분한 공부를 했는지 스스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투자는 온전히 자기 책임하여야 하는 거다. 최프로님께서는 대주주는 만나보시죠. 웬만한 종목들은. 뭐 중견기업 정도까지는 만나보기도 하고요. 대기업 회장님들을 만나서 뭐 한. 그렇진 않고요. 또 그분들 실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만나시는 분들 특별히 큰 도움이 된다고. 아니. 내 친구 중에 주식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신고도 하고 그런 친구거든요.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런데 대주주가 만나자고 할 때 절대 안 만나요. 왜 그러냐면 대주주는 소상히 알려준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주요 주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실과 틀린데. 대주주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종업원은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부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오너야. 오너라는 표현은 잘 안 돼. 자기가 최대 주주면서 경영자야. 그러면 자기의 희망을 사실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김생 내년에 우리 신고사업 이거 했는데. 이게 대충 제가 볼 때 매출 한 2천억 되고요. 영업이 30% 치니까. 그런데 그거를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진짜 그렇게 믿는 거구나. 진짜 자기는 신념으로 믿는 거야. 그런 자기 믿음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만나면 안 되겠구나. 처음에 대주주가 거짓말을 한 걸로 해서 분노했는데. 안 만나야 되겠구나. 대주주님들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네. 그래서 저는 사전에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궁금한 거를 그냥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그걸로 판단을 하고요. 버핏 같은 경우도 수많은 회사를 샀지만 다 사기 전에 최대 주주나 오너들을 만나고 산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력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해왔던 것들을 쭉 보고 객관적으로. 커리어를 보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그거를 만난다고 해서 그거를 꿰뚫어보거나 관상을 보고 결정하거나. 진짜로 얘기만 들으면 김 프로님이 얘기하시는 거. 저도 많이 걸려든 적도 많고요. 그게 이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는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맞는데 또 실패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게 3년 뒤 5년 뒤에 될 건데. 그걸 들었을 때는 1년 뒤에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타임호라이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투자하는 사람보다 훨씬 길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같은 장기 투자자보다도 훨씬 길어요. 그 미스매칭에서 나와서 또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칠거지약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군중심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거 안 좋아. 참 많이 나왔던 것도긴 한데. 딱 하나 이것만 참아도 이것만 참아도.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수를 따라가야 군중을 따라가지 않았던 우리 조상 원시인은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혀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선조 군중을 따라서 살아남았던 그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는 거예요. DNA가? 네. 군중 따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거기에 동양적인 교육을 받으면 이게 더 심화가 됩니다. 튀지 마라. 튀지 말고 이제 다 그냥 다수를 쫓아가고. 중간에 서라.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게 일본이 정말 세계 탑 경제 한때 뭐 80년대에는 정말 전세계 경제로 호령을 했는데 알 만한 자산운용사가 없어요. 알 만한 펀드메이저도 별로 없어요. 없어 진짜. 일본에 왜요? 일본이 왜요? 일본에 투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하면 내가 말을 안 했나? 내가 신입사니까 일본 집권회사 시찰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며칠 보는 거 갔다 갔다가 미국에서 공부한 양반한테 자랑했거든. 아 형 나 거기 연수 갔다 왔어. 그거 뭐 배울 게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아 그 충격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뭔가 단결하고 막 이렇게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다른 의견 안 내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남들한테 패 안 끼치고 이런 걸 교육을 받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독립적 사고를 하는 좋은 펀드메이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피터린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미국 사람들이랑은 약간 다른 그런 독립적 사고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독립적 사고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대가들도 보면 다 독립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남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바보라기보다는... 야 남들이 바보겠냐? 남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결론을 냈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 그거 아니다 뭐 이러면은 거기 이제 금방 휩쓸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심리 실험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인데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짜가지고 다 5라고 얘기했으면 이 답을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참고를 하는 거는 좋지만 자기 의견을 꺾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자산시장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먼저 선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늘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 사람은 소수 이제 잃는 사람은 다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수가 그렇게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자산시장이 되게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판 비유로 하면은 얼음판에 아무도 없으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거기 내가 먼저 올라가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나 하나 선다고 해서 얼음 깨지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음판에 많이 있으면은 심리적으로는 나 하나쯤은 이라고 해서 들어가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하중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약간 그런 일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약간 현실과 굳이 다른 걸 찾자면 자산시장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들 많이 모여있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죠. 군중을 쫓아가면은 돈을 잃는 게 이제 과거에 보여줬던 많은 트랙 레코드들입니다. 반대로 소수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다 투자 대가들이 된 사람들이고요. 대체로 그렇습니까? 대체로 저는 이거는 좀 진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남들 안 할 때 하고 할 때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상승장 때 낙간론에 동참한다. 뭐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얼음판 위에 나 하나쯤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팍 깨지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군중을 따라가면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 종목에 수익률이 많이 난 종목들은 살 때 되게 외롭게 사더라고. 거래도 잘 안 돼. 네. 그리고 나만 사나? 그리고 사면 또 떨어져. 그런데 언제 팔아야 되냐면 거래가 폭증할 때 있잖아. 그냥 줘야 한 10분 지났는데 한 30만 주씩 거래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줘야 되더라고요. 거래량이라는 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많다는 건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이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건 이 가격에서는 내가 도저히 못 팔지.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저의 사고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거래량이 없을 때 사라. 거래량이 적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거래량이 적으면 살기 불편해서. 최근 한 3년 동안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빠졌는데도 계속 거래가 안 되네.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나? 잘못 생각했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업하는 친구한테 감정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마이너스 3% 이상 나면 데일리로 마이너스 3% 이상 나면 무조건 5,000, 3,000씩 사.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속 사지는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 돈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걸 계속 맞았다는 얘기겠지. 너 살았다고 진짜 살았는 말이야. 혼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수익이 났어.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거래가 안 되고 주가가 죽은 주식을 사모았다가 이게 이제 뭔가 이유로 올라가면 거래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또 팔기는 쉽습니다. 횡보할 때는 좀 어렵지만 이 사이클이 사실 제일 큰 수익을 줍니다. 안전하기도 하죠. 또. 안전하면서 큰 수익을 주니까 저희가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도 그 주식을 막 두 달, 세 달씩 사는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걸 그러면 저희가 왜 사냐. 이제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인기 얻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또 다 팔 수 있더라. 수익은 낮고 잠재 수익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고 싶은데 다 해도 뭐 몇 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죠. 계속? 막 한 20만 주 사고 싶은데 시장에 나온 건 3천 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있잖아. 진짜 하루에서 5천 주밖에 거래 안 돼도 있지. 그 호가 몇 개 막 팍팍 올리잖아. 그리고 어디선가 나온다? 어디선가 또 쏟아져? 숨을 숨을 기어 나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주가가 올라서 거래가 터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저 파는 사람 중에 대주주가 껴있을까 봐 그것도 되게 좀 무섭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거든요. 대주주가 파는 주식을 산다. 굉장히 찜찜한 일인데 낮은 가격에서는 자사주를 사거나 상속을 하거나 이러면 이랬지 대주주가 파는 경우는 없어서 그런 것도 저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외롭게 팔고 있는데 외롭게 사고 있는데 매도 딱 기관 찍혀서 찾아보니까 VIP 자산 운용이더라. 이런 상황이면 절망하죠. 절망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팔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저희 워낙 낮게 사기 때문에 이게 또 끝까지 다 먹는 경우는 꽤 많지는 않거든요. 계속 새로운 종목들 중에 보이니까 어쨌든 저희를 포함해서 가치투자자들은 비관론자한테 주식을 사서 낙관론자한테 파는 그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업자구나. 주식 유통업자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해야 사실 돈을 벌 수 있지 계속 낙관론일 때 더 낙관론을 더해서 사고 저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저는 심지어는 어떤 연예인도 좋아하다가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 되게 싫어져요. 최근에 그렇게 마음 바꾼 연예인이 있어요? 아이즈원? 되게 독특한 사람인 것 같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는 않네요. 어쨌든 약간 흥미가 조금 떨어집니다. 뭔가 좀 사람들이 잘 그 장점을 잘 모르는 이런 거를 보고 막 덕질을 할 때 훨씬 더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외롭지 않아요? 외롭거나 불안하거나 그게 즐겁다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되게 마음이 편하고 예전에 소녀시대 수영 같은 느낌 아 그런가요? 다들 유나 태연 이런 사람들의 열광할 때 수영이나 효영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한테 일부러 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뭐 그런 것들도 하나 보고 싶겠네요. 저는 사실 홍진영 뭐 이런 가수들이 예전에 홍진영 좋아하다. 요즘 너무 뜨니까 좀 별로시구나. 아 이거 이제 되게 밝은 이미지고 막 뭔가 남들이 잘 안 가는 골목길 이런 거 혼자 가는 거 좋아하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는 또 안 좋아하고 그런 그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이날 에버랜드 가고 이런 사람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대접도 잘 못 받고 부대끼고 롤러코스터 한번 타려면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런데 주식은 어린이날 때 에버랜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추석 연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필 추석 그 전날 꼭 그렇게 톨게이트를 지나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어. 그러니까 매년 매일 뜨는 애가 똑같은 저 태양인데 꼭 1월 1일 태양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막 그 새벽 6시에 일어나는 밤새 달려서 밤새 달리고 그 마킹딜 어제보다 똑같은. 내일 보면 그 후엔 똑같은. 꼭 정동진이 똑같아야 돼요 또 그런 거. 자 그러면 군중심리에 동참하는. 이건 뭐 충분히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공감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조급함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농사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콩나물. 속성재배. 좀 잘 자랄만한 씨를 싸게 좀 사서 이걸 심어서 이제 사계절이 지나고 기다리면 이렇게 자라면 이제 수확하고 또 이제 새로운 씨를 사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은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는 시작을 했는데 많이들 사냥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뭐 그것도 사실 시장의 일부니까. 오늘 출동했으면 오후에 잡아와야 돼. 막 사냥감을 쫓아다니고 저는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재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이 취미도 되고 농사를 사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사냥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농사에 또 한정을 하면 그냥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미처 잘하기도 전에 이제 본인 분에 못 이겨서 본인이 이제 너무 조급함을 부려서 그거를 이제 안 자라는구나 하고 뽑아내고 또 신고 그러면 또 이제 안 자라니까 또 뽑고 이러면서 증권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회사들을 많이 보면은 회사들은 다 현실 세계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들 아까 경영자들 얘기하셨지만 경영자들 말만큼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좋은 산업이면은 막 경쟁자들도 막 뛰어들고. 지금 이커머스 같은데 그렇잖아요. 막 경쟁자들 뛰어들어와서 복마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일본 뭐 무슨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런 최근 같은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이런 불의의 일격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은 그만큼 더 성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형주를 많이 좋아하는 게 큰 회사가 대형주가 초대형주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매출을 그만큼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에 있는데 투자자들의 기대는 그 현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죠. 이만큼 빨리 성장할 거고 본인이 이만큼 기대하고 본인이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에서 많이 실망하면서 계속 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저는 그 원인은 조급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트레이닝이나 뭐가 좀 필요합니까? 일단 저는 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고 하면 내가 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로또 한 장 된 적이 없고 돌잔치 가서 추첨하는 거 하나 된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날부터 내 주식을 알아보고 막 올라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좀 현실 비즈니스 어쨌든 주식은 다 실체가 있는 곳들이니까 그 실체의 비즈니스 뭐 다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잖아요.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막 성장하려고 이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이 뭐 그게 다 사장님 말처럼 다 되겠어 그러면서 내가 고른 회사는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현실 그건 저는 현실 감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 감각을 좀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다 맞는 말인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맞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버핏 같은 경우를 보면은 되게 사람이 느긋하잖아요. 느긋한 동네에서 느긋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그랬는데도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부자가 됐잖아요. 주식 투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느긋함을 가지고 보여준 케이스가 아예 없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 텐데 이제 느긋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끝에 가서 이기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조급함을 완전히 버렸었겠지만 조금만 조급함을 버리고 그 상승장에서 조급함을 갖기가 더 쉽습니까? 하락장에서 조급함을 갖기가 쉽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아 지금 내일 더 떨어지기 전에 모레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상승장 같은 데서 남들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을 수 없다 이래서 막 뛰어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 같이 힘들면 그나마 좀 덜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 오르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면 이게 조급함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99년도 버핏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게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욕 엄청 먹었잖아요. IT만 올라가고 버핏이 산 종목은 조롱당했는데 버핏은 끝났네 이제 이런 게 그런데 그때 많은 또 해치펀드 매니저들 성공적인 이력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그 조급함을 못 버리고 또 거기 뛰어들었다가 그때 또 문 닫은 해치펀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원칙을 지키다가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상승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걸 견뎌낸 버핏이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건 그만큼 그때 조급함을 버리는 게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기저기서 욕먹고 하다 보면 버리기가 쉽지 않겠네요. 조급함을 버려라. 그리고 일곱 번째 칠거지약은요? 마지막. 마지막은 도박적 쾌락을 쫓는 겁니다. 도박적 쾌락? 네. 이게 그나마 옛날에 전화로 저도 전화로 주문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전화로도 주문도 하고 또 버핏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면 진짜로 이렇게 정말 무슨 주식 하나 살 때 정말 브로커들이 진짜 주식을 팔 사람한테 모아서 왜 보면 수신호로 해서 경매하듯이 하는 그런 시기를 보면 그래서 주식을 직접 건너줘요? 그건 아니고? 거래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때는 실제로 실물 전산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식 할 사람 다 갖고 와. 너 몇 주 몇 주 이렇게 하고 살 사람 이렇게 또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려고 수신호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소의 모습이 옛날에 우리 거래소도 여의도 없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명동에 있었죠. 명동에 가면은 지금 무슨 극장으로 바뀌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거기 분필을 여기다 다섯 개를 다 꼽아. 손가락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 거야. 호가가 빨리 변하니까 예를 들면 모르시는 게 없으신가요? 삼부토건이다 그러면 삼부토건 얼마 사자 25개 분필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필로 써요 가격을? 낭만적인 시대였죠. 그런데 이게 전산화가 되면서 이게 우리가 시세를 실시간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고 매수 매도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도박으로 느끼기가 쉬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HTS, MTS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걸 도박처럼 할 때 뇌가 이거를 도박으로 느끼고 그 쾌감을 주고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흥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주식이 원래 그런 게 아니지만 도박처럼 대하면 진짜 도박처럼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의 주식 거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그 아드레날린을 못 참아서 또 잠깐만 나갔다고 해서 이 밑에잖아 바로 흡연골목 있잖아. 내려간 김에 두 대씩 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쾌감의 맛을 들리면 이게 참 도박도 처음에 돈 따는 게 위험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돈도 따는 이런 도파민도 나오고 이걸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 도박으로 주식을 하게 되는데 도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도박해서 돈 따는 사람은 소수고 결국에 돈 버는 거는 하우스인 거고 대다수가 잃는 것처럼 저는 그냥 도박으로 대하면 뭐든 도박의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가 벌고 다수는 잃고 하우스는 돈을 벌고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도박으로 하면 높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박을 하다 보면 이제 잃으면 타짜 이런 거 보시면 도박으로 잃은 사람들은요. 그거 절대로 노동해서 갚을 생각 안 합니다. 도박빚은 도박빚은 도박으로 갚는다라는 그런 원칙이라면 원칙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더 악순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더 배팅도 커지고 더 조급해지고 신용 땡기고 더 도박적인 요소들을 가미하면서 도박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선물옵션 들어가고 이걸 뭐 내가 도박으로 날린 거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갚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악순환을 타는 또 그런 트랙을 또 탈 수 있는 이게 이 도박으로 대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가지 칠거지하 주식투자자들이 정말 제대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자세 이렇게 일곱 가지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드리겠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진핑과 파월 중에 누가 더 적이냐 이런 얘기를 참 일국의 대통령이 참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참 신기해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할 정도인데 대단히 우리가 적응해야지 이 말 듣고 시진핑이랑 파월이랑 둘이 만날 것 같아 누가 더 적지 뭐냐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잠깐 주식투자자로서 가장 큰 적은 누구겠습니까? 트럼프입니까? 아니면 파월입니까? 시진핑입니까? 요즘 같으면 트럼프 같긴 해요. 저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적은 나한테 속삭이면서 종목 가르쳐주는 인간적인 어떤 취약점을 심리적인 취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투자를 자꾸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그게 원시인 때는 생존의 비법이 됐지만 금융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린 이 칠거지약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러드린 정원교육 시간이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요.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이런 내용들을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준철 대표와 함께한 주식 FM 가이드 오늘 세 번째 시간 주식 투자자를 위한 칠거지약 일곱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뺄 게 없네. 뺄 게 없어. 이게 다 마음에 와닿는 분은 뭔가 문제 있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때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건전한 투자자인 거고 이게 다 내 얘기야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반성하겠습니다. 저부터 오늘도 아주 정말 뼈가 대고 살이 대는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 주식 필드 매뉴얼 주식 FM 가이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VIP 자산운영의 최준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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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